저거 맨 녹음하고 그러니깐 무대를 한 분도 안 서실래요 누구지? 엄청난 불빛 러쉬를 예상을 한 번 해봅니다 누구야 봐 뭐 아직까지는 뭐 불이 쓰지 못하는데 30대 20대 거의 얼굴입니다 아이 설마 해봤나요? 켜두시면 돼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수단을 손 켜두시면 돼 정의 아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사랑하는 너는 너에게 메어진 내 슬픈 너는 왜 이다지도 힘이 들까 돌아서 가야 할 때를 말하지 말아줘 잠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 되고 싶었을 뿐 또 쉬웠던 거야 나에게는 하나뿐이 널 사랑하고 나에게는 사랑 나에게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게 매어진 내 슬픔인가 왜 이다지도 힘이 들까 돌아서 가야 할 때로는 너를 탓하지 말아줘 잠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 더 쉬웠던 거야 나에게는 하나뿐인 너 사랑하고 너 사랑하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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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